온도 조절기에 온도 편차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온도 조절기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갈 때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나는 예를 들어 0.1도 정도의 변화만 있어도 바로 꺼졌다 켜졌다 하고 싶겠다. 또는 나는 0.5도 정도로 나는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꺼졌다 켜졌다 하고 싶겠다 할 때 방법입니다. 제가 쓰는 온도 조절기는 삼원 SU-103S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도 조절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이게 세트 버튼이 있죠 세트 버튼이 있는데 꾹 3초 이상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DIF라는 표시가 되면 이 버튼이 있을 때 위에 버튼을 화살표 위에 버튼을 누르면 0.1이라고 숫자가 뜨죠. 얘가 바로 온도 편차를 설정하는 숫자인데요. 0.1도 온도 변화만 있어도 바로 온도 조절기 상으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0.1도가 너무 민감하니까 나는 0.5도 정도로 0.5도 정도 설정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그때 켜졌다 하겠다. 그것은 이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하기는 0.5도 어떤 부하기는 0.1도 다양하던데 저는 0.3도 정도 할까요 0.3도 정도 해서 세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쭉쭉쭉 나오죠. 이 상태로 이제 놔두면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완료되면 세트 버튼을 또 꾹 3초 이상 누르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기에 온도 편차 조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기에 온도 편차 조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도 rim hmm IS요. 표정 Tier Rม 감사합니다.